엄마 10초 이따가 해 엄마 10초 이따가 해 엄마 다 닦아버린 것 같아 10초인가? 또 10초인가? 아니 그냥 떼가지고 다시 하면 돼 여기 있다가 모양을 찍고 떼 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다하자 미나가 달고나 게임이야 맞아 오늘은 달고나 게임을 할거야 엄마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할아버지가 항상 뽑기를 하고 계셨거든 홈탄에 100원씩 엄마는 한 번도 성공을 해 본 적이 없어 난 뭔가 성공할 것 같아 그래? 이거 근데 되게 어렵다 그래? 이게 엄마 때는 뽑기하는 쉬워보이는데 하나는 엄청 어려워 엄마 이런거 하나 이렇게 하고 하나 성공하면 뭐 하나 더 주고 그런건 없었어? 엄마 때는 더 주는게 아니라 성공하면 돈을 줬었어 얼마? 100원 주고 뽑기를 하는데 모양에 따라 달라서 세모 같은 경우는 100원 똑같이 줬던 것 같고 뭐 어려운거 우산 모양 그런게 제일 어려웠거든 그런거는 500원까지도 줬던 것 같아 천원이었나? 일단 우리가 직접 만들어봐서 꼭 한번 성공해보자 설탕 왜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? 설탕 얼마큼 할지 몰라서 실패하면 자꾸 많이 하게 되니까 설탕하고 식초 다 준비했구요 설탕하고 식초 다 준비했구요 요거는 달고나 세트가 괜찮아 엄마가 일부러 설탕 뿌려놓은거야 이따가 붓지 말라고 이게 달고나 세트가 검색만 하니까 되게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엄마는 이게 8,900원 주고 산거야 세트를 다야 근데 혼자 할 수 있겠어? 응 하다가 조심해야 돼 설탕이니까 엄청 뜨겁다 엄청 많이 해서 두 숟가락 하면 안돼 어 그 정도만 어 이제 녹여 안 녹는데 엄마 좀 세게 해줘 어 뭔가 녹는 느낌이야 녹고 있어? 그래? 느낌이 찐득 찐득해 어 빨리 빨리 저어야 돼 그럼 설탕 타 모르겠어 엄마가 젖는 걸 잘 못하겠어 너무 이제 찐득찐득해서 엄마가 젖어 줄까? 응 찐득찐득해 자꾸만 있어 준비 이제 잠깐만 아직 물이 다 돼야지 빨리 저어 어 불에다 대면 안돼 타 여기 위에서 그렇게만 있어 됐어 됐어? 잠깐만 고품 생겨야지 기다려 고품이 엄마 이제 생길 것 같은 생긴다 흐려해 고품이 생긴 것 같은데 와 엄마 올라온다 올라온다 보여? 이쪽도 있지 어 불풀고 있어 아 불풀고 있어 아 불풀고 막 올라와 여기에다가 구워봐 우와 야야야야야야 어 살모양이 되니까 이거 좀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러게 그러게 오마이갓 첫번째는 실패 실패 괜찮아 이거 원래 성공하기 힘들다고 했어 근데 그냥 먹어보자 그냥 먹어볼까? 조금씩 먹어봐봐 어 이건 맞는 거라 내가 뭐가 음 맛은 있어? 맛은 있어 설탕이니까 맛은 있지 미나도 먹어봐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음 맛있긴 맛있다 이번에는 주아 해보자 주아가 가운데로 와봐 잠깐만 일단 볼부터 켜고 이런 입장을 펴 이따에 엄마 약하게 해줄게 이번에는 꼭 성공하자 뜨거워 엄마 손이 너무 뜨거워 엄마가 잡을게 빨리 줘 여기 젓가락 닫는게 뜨거워 엄마가 아까 이거를 어? 이따 내려 이따 이따 자 엄마가 잡을게 젓는거는 와 엄마 진짜 잘난다 엄마 뭐라고 하면 바로 넣어 집에 걷고 올라가잖아 이번에 성공하기를 맞아요 이즈 학생분 근데 영료 엄청 온이다 그렇게 연기가 준비하자 와 남찬이 원래hm 와 남찬이 원래는다 지금 분노거야 저도 이 정도 와 이 정도 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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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10초 이따 마지막으로 이따 아 근데 붙어버렸다 아 진짜 붙어버린 것 같아 아니 그냥 떼가지고 다시 하면 돼 여기다가 모양을 찍고 떼 여기다가 모양을 거꾸로 찍어볼까요? 개미양 거꾸로 찍어 어 그냥 찍어 그리고 여기서 이거 떼고 떼고? 이거 식으면 떼지 그래 볼까? 이거 아직 식으면 떼 이때 기름 칠려고 해 맞아 기름 칠하니까 되게 잘 돼 맞아 아쉽다 엄마 다시 또 씻어가 줄게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기름을 여기다 기름을 미리 칠해놓자 어 그러게? 기름 칠하면 잘 될 것 같아 형아가 이렇게 하면 잘 된대 기름을 칠해서 준비를 해놓고 일단 어 이거 붙어버렸어 여기 야 막대사탕 같다 어 그러게 이제 좀 쓴맛이 나 좀 탔지 빨리 빨리 엄마 근데 또 붙는 거 아니야? 오 진짜 잘 떼시다 붙었어 괜찮아 빨리 불 좀 꺼 떼고 이제 이번에도 실패 이거 되게 어렵다 이거 사탕으로 굳으면 돼 음 완전 맛있어 한번 음 말랑말랑한다 말랑말랑 그냥 먹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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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여주세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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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미나, 맛있게? 바닥 봐봐. 날씨 났다, 바닥. 이거 쉬울게.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. 이거 봐봐요. 어, 미나야. 미나 동그라미 만들었어. 아까 구멍 뚫린 데 여기거든? 어머, 미나 진짜 그거 모양대로 먹었구나. 와, 미나가 성공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. 미나, 성공! 미나, 추rito. 네, 그는 잘 addressn요? 이날은 다리의 아트스타를енной 인형으로 넣어야 됐어요.